아까부터 기다렸는데 깎아는 언제죠? 앉아 앉아 킹아 앉아 오늘은 야외 수업이야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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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부터 기다렸는데 깎아는 언제죠? 앉아 앉아 퓌레안 벌써 끝이야 퓌레안 난 더 기다릴 수 있어 주머니에 간식이 남아있다 내 손도가 지리 가야지 누나 나 촬영하는거 안보여? 빨리 나와 네도 우는 연기 가능하다 나처럼 웃으면서 울어봐 놀라면 울고 말라면 말지 돌아나 메소드 연기였어 이제 좀 쉬어야겠다 연기자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애 잡고 쳐다보는거야 애 잡고 쳐다보는거야 나 등가추라고 해 나 등가추라고 해 내 개인기는 혓바닥 털기야 대단하지 내가 혓바닥을 내밀면 다들 귀여워 죽다라구 애 잡고 쳐다보는 등가추는 안파라 안꼽는 찐빵이네 애 잡고 쳐다보는 애 잡고ät 원장님 서비스 서비스 관리도 받고 주르도 묶어 억수로 좋네요 주르추르 원장님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줬다 뺏는 거 아니죠? 망상의 뻥했어요 드라이룸에서 먹는 아이스 주르 완전 꿀맛이지 이 맛에 목욕하잖아 드라이룸에서 먹는 아이스크림